안녕하세요 곤충의 조화입니다 오늘은 브루스타즈를 해볼건데 전에 브루스타즈 영상 한게 나왔죠? 자 그럼 오늘은 소요 그 다음에 좀 파이비트 바로 고! 오우 지금 누군지 오 틱틱틱틱 그럼 렛츠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이제 바로 살리지게 뭔지 이제 바로 달려먹기 오케이 다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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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게상 장 다이노 뒷침없어도 돼 다이노 다이노 자 이제 공고기로 만드셔 자의 곰고기가 되어야되어 오케이 곰고기를 만들었고 자 한판 더 발리 요거 가자 고우 자 이번판이 막판인데 바로 이거 여기다 쇼리 여기 있는데 아 잠시만 잠시만 이제 가져였더니 이렇게 이렇게 조금 있자 야 대리 처음 쓰는 거에요? 이렇게 이렇게 안 먹은 이유가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내 눈이 아파 내 눈이 아파 내 눈이 아파 영웅은 영웅 아파 주기가 영웅 나는 주기에는 바로 나는 주기에는 바로 에너지 영웅은 영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